안녕하세요. 시크릿 플라워 클래스 이장입니다. 플라워 클래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들을 특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를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할 재료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꽃가위입니다. 꽃가위는 일반 가위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일반 가위보다 좀 더 단단해서 좀 두꺼운 줄기들도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로랄 폼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물을 흡수시켜 꽃을 꽂는 데 사용하는 폼입니다. 폼을 다양한 형태로 잘라서 화기에 넣어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폼에 꽂는 꽃은 수명이 좀 더 연장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하기 좋은 폼입니다. 다음은 플로랄 폼을 자르는 칼입니다. 보통 플로랄 폼 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칼은 같은 회사에서 폼을 자르기 위해서 나온 칼입니다. 이 칼은 구매를 하셔서 사용해도 좋지만 일반 빵 칼이라든지 커터 칼 등을 이용해서 재단을 하셔도 좋습니다. 집게처럼 생긴 이 도구는 가시 제거기인데요. 보통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장미류의 꽃들을 컨디셔닝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집게처럼 생긴 모양의 사이에 꽃을 두고 아래로 훑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물통인데요. 이 플라스틱 물통은 폼을 흡수시킬 때 폼에 물을 흡수시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 꽃을 컨디셔닝 할 때 물을 담아 꽃을 꽂는 형태로 화병처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플라스틱 물통은 꽃 화해시장에 가면 소품 상가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 플라스틱 물통 대신에 집에서 안쓰는 화기나 큰 통을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재료들인데요. 꽃을 할 때 우리가 와이어링 기법도 사용해서 와이어나 철사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철사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여러가지 두께로 되어 있어서 내가 필요한 두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프류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얇게 투명한 테이프인데 이 테이프는 플로랄 테이프로 지금 늘리지 않은 상태는 끈끈이가 없지만 늘려서 사용했을 때 끈끈이가 나오게 돼서 꽃을 철사로 줄기를 만들었을 때 아니면 꽃을 바인딩할 때 플로랄 테이프를 이용해서 묶는 역할로 사용한 도구입니다. 끈끈이가 나오도록 쫙 늘려서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초록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갈색, 흰색 여러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테이프는 약간 청테이프처럼 생겼는데요. 방수 테이프로 물기가 있는 플로랄 폼을 확인하 고정을 시킬 때 사용하는 테이프입니다. 일반 테이프보다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강의에서 좀 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